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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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진 게 하나 아시게 하세요. 일단 완전 수준을 규정하게 할 수 있는데. 뭐지? 민수 형. 신뢰전수. 음식 경기. 홍종이 형 물러왔습니다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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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다 하는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저희는 일단 워낙 듬뿍이고 아쉬운 경기는 했지만 뭐 그런 거 계속 두드락끄러울 수는 없고 지나간 거 지나간 거 보고 한 가지 근데 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경호의 수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. 특히 어린 친구들. 기호 쓰지 말고 고기 숙일 거면 차라리 대담하게 자신 있게 해요. 한 번 선나면 돼. 그래서 운동선수가 뭐 이렇게 눈치고 고기 숙일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하는 고기 숙이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. 그 한 번 가지고 관계하는 건 쪼들려서 하지 마. 알겠지? 근데 오늘 이기긴 이겨야 돼요. 이기는 이기기도 하고. 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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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a verk 연중 기 연중 연중 3회, 3회! 3회, 3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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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! 망통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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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! 2회! 1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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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줘!! 파이팅, 파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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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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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